그러다 문득 최영인을 죽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건 왜죠?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인간이 너무 초라해서 창문 좀 닫을래요? 뭐라고요? 너 창문 닫으라고. 입으세요, 조경호 씨. 조경호 씨. 최영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는 모든 시작 그리고 동시에 끝을 보게 되었어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당신들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의식 안에 살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. 사방이 이어진 둥근 원으로 된 의식 안에서 지내고 있어. 그래서 당신들이 앞으로만 나아갈 때 난 항상 혼자 그곳에 갇혀서 모든 걸 보고 있지. 그러니까 나는 시작과 끝을 모두 볼 수 있다는 말이야.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망치고 있네. 나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주 제멋대로 굴고 있는 거야. 너무 좋아. a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